오늘의 동네방네 뉴스 연예계 소식입니다. 빅뱅 태양의 아내인 배우 민효린이 결혼 후 더 화사해진 미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효린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 민효린은 화사한 플라워 프린팅의 원피스를 입고 여신 미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여성스러운 매력을 한껏 뽐내는 롱웨이브 헤어스타일의 롱 원피스를 입고 결혼 후에도 감출 수 없는 우월한 미모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편 태양과 민효린은 지난 2월에 결혼했습니다. 태양은 지난 3월 입대했으며 현재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 중입니다. 사진은 배우 민효린 인스타그램 캡처입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